국회 김정은이가 북한 주민들에게 확산된 한류를 잡겠다라며 얼마나 지랄 발광을 하고 있습니까 올해 초부터 김정은이가 반동문화사상법을 개정을 하고 또 충격적인 폭우문을 발표하며 한류를 끝까지 잡겠다 남조선 말씨를 쓰거나 남조선 말씨를 배워주는 그 자체도 공화국을 배반한 반혁명적 범죄이며 공개 처형까지 시키겠다라고 발표했지요 그런데 북계 김정은이가 저렇게 한류를 잡겠다고 하지만 이미 북한 인민들의 삶에 기호가 돼버린 이 한류를 잡을 수 있을까요 절대 잡을 수 없다라는 게 저의 내부 WTR 소식통들의 전원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또 무엇이겠습니까 이 한류 그러니까 USB와 SD카드가 일종의 유가증권이지요 돈이 되니까 중국이든 제3국이든 또 이제는 공해상에서까지 북한으로 SD카드나 USB를 중국으로부터 사가지고 얼마나 대적으로 유통을 시킵니까 정송산 TV가 그전에 한번 방송을 했던 게 있죠 북한 최대 한류 유통 조직책이 그 한류 총책이 무사히 중국으로 탈출할 수 있던 그 이유가 뭡니까 그동안 한류를 통해서 USB라 SD카드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시에 체포가 된 이후에 돈으로 매수를 한 이후에 북한 최대 한류 총책이 무사히 탈출을 할 수 있었죠 그만큼 한류를 담은 USB와 SD카드 등이 돈이 되니까 또 돈주들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당 간부들도 이 한류에 대해서 안 본 자가 없지요 얼마 전에는 당 간부 가족 자녀들 평양에 있는 당 간부 자녀들의 그 학교를 기습 조사를 했는데 수백 명의 당 간부 가족 애들이 한류를 보고 있었고 SD카드와 USB를 가지고 있어서 일고의 김정은이가 다 강제 추방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총칼보다 강한 것이 무엇이다 바로 문화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현재 북한 김정은이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USB와 SD카드 수십만 개가 지금 북한에서 유통이 됐으며 결국은 이 비밀 조직을 국가 보이송이 체포하지 못해서 보이송이 쑥대밭이 됐습니다 정송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정송산TV 정송산 감독 선생님께 알려드립니다 지금 북한 내부 김정은이가 발칵 뒤집어진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에 북한의 국가 보이송과 사회의 안전성 아야 쑥대밭이 됐으며 야네들이 이거를 잡지 못하면 아마 국가 보이송 고위급들과 사회의 안전성 고위급들 모가지 몇 명 날아갈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김정은이가 북한 곳곳에서 확산된 한류를 잡겠다라며 충격적인 폭우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또한 남조선 말씨까지 쓰면 처형하겠다 사용시키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올해 들어와서 3월달 4월달 5월달에는 좀 잠잠했댔습니다 그런데 7월달부터 장마당에서 살살 USB와 SD카드가 풀리기 시작하더니 8월달 중순에는 아예 북한 전국에서 한류를 담은 USB와 SD카드가 대대적으로 확산됐습니다 국가 보이부도 당시에는 모르고 있었는데 모를 수밖에 없는 것은 이미 야네들이 비밀 조직처럼 배달도 아주 귀신같이 잘했단 말입니다 지금 북조선에는 새롭게 형성된 사업이 배달 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요새는 중국 선전화기만 있으면 북한 곳곳에서 문자 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중국 핸드폰에서 다운을 받으면 중국의 위챗이라든지 이제는 북한에서 카카오톡도 되는 세상입니다 기니까 처음에는 이 사건이 터졌을 때는 혹시 한국에 있는 대북전단 단체가 한류를 담은 SD카드와 또 USB카드 수십만 개를 혹시나 한국에 있는 탈북자 대북전단 하는 치들이 쭉 전국에다 뿌린 거 아닌가 라고 우리는 알았댔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현재 비밀 단체가 또 비밀 장사꾼들이 대대적으로 USB SD카드를 전국에 수십만 개 뿌렸던 게 이번에 사건이 터졌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사건은 어떤 한 할머니가 어느 한 골목에서 그냥 흰 쌀, 잎 쌀을 팔다가 앉아놓니 야, 잎 쌀 너 이거 어디서 났어? 이거 뭘 써야? 하고 가지고 갔는데 그 안에 수십 개의 USB, SD카드가 있었는데 그 안에 종이장에서부터 이 문제가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9월 초에 한 번 또 9월 7일쯤에 또 한 번 이렇게 두 번 해서 이 소식은 빠르게 지금 북한 내부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평성에 있는 R 소식통은 얼마 전 평성시의 골목에 있는 길거리 장마당에서 할머니가 쌀을 한가득 자료에 담아서 팔고 있었는데 이 잎 쌀, 요새 장마당 잎 쌀 가격도 엄청나게 올라서 잎 쌀 구경하기가 쉽지 않은데 할머니가 그것도 엄청난 잎 쌀을 마대에 담아놓고 팔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할머니가 그 잎 쌀을 다 좀 누군 가격에 싼 가격에 흰 쌀을 계속 팔았단 말입니다 요거를 장마당 사회안전원 말단 심배가 중의, 심배 중의가 가만히 지켜보다가 저녁에쯤 됐을 때에 그 할머니한테 가서 할머니, 할머니 이거 잎 쌀 이거 공화국구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잎 쌀 어디서 났어? 지금 이거 양종사업소에서도 없는 잎 쌀인데 이거 혹시 중국에서 몰래 밀수한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할머니에게 뭐라고 하니까 그 할머니가 아유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하니까 이거 다 뭘 수야? 하고 그 잎 쌀 자료를 가지고 갔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안전원 중의가 처음에는 집으로 가지고 갔는데 그 안에 들여다보니 수십 개의 SD 카드와 USB 카드가 나와서 화들짝 놀란 중의, 심배 안전원이 이 평성시 안전부로 달려와서 이 소식을 알렸는데 당시에 평성시 안전부에 있는 R 소식통은 갑자기 비상소집 명령이 떨어져서 다 모이는데 그 자료를 딱 써주니까 그 안에서 수십 개의 USB 카드 또 SD 카드 그래서 그 다급하게 그거를 빼서 보니 이 손, 그 다급하게 이제 컴퓨터나 이 핸드폰에서 열어보니 요즘, 지금 오래 나온 한국 드라마 오래 나온 한국 아이돌들의 뮤직비디오 또 요즘 나온 넷플렉스의 작품들 이런 작품들이 한 개의 최소한 8시간 이상 볼 분량들이 있었다는 게 당시 평성시 안전부의 소식통의 전원입니다 그런데 더 놀란 건 그 밑에 USB 카드가 수십 개가 있어서 그 밑에 보니까 종이가 인쇄된 종이가 몇 개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인쇄된 종이를 딱 확인을 하니까 거기에는 뭐라고 써있나 평양 송신 장마당 2만 개 원산 장마당 5만 개 또 신의주 땡땡땡 지역의 몇 개 몇 만 개 또 평안북도 박천군 땡땡 지역의 3만 개 개성 땡땡땡 지역 여기서 땡땡땡 지역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어느 기관이나 이걸 뜻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쫙 종합을 해보니까 대략 24만여 개 정도의 숫자가 잡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평성시 안전부가 다급하게 중앙국가보이송에 이 소식을 당일치기로 보고를 하고 국가보이송 간부들이 모여서 딱 보고 인쇄된 거니까 A4 용지로 인쇄된 거니까 누가 봐도 이거를 누가 썼는지는 누구도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급하게 이대로 하면 24만 개 이상의 USB와 SD카드가 장마당에 풀렸다는 건데 그러면 이거를 확인해보자 하고 두 번, 9월 초에 한 번, 9월 7일, 6일 이틀쯤 한 번 급하게 비밀 보위원들과 사회안전원들을 장마당에 쫙 풀어서 확인해봤더니 이미 사라진 줄 알았던 남도선 USB와 또 SD카드가 팔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란 것은 팔고 있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어디서 받았느냐 이야기하니 나는 처음에는 남도선 거 몰랐다 남도선인 거 몰랐다 봐라 이게 남도선 거냐 하고 딱 꺼주니까 처음에는 중국 영화, 중국 드라마, 또 동북 삼성 조선족 만담 이런 게 한 두 시간 나오더랍니다 이게 어떻게 남도선 거냐 난 처음에 남도선 건지 몰랐다 나는 그랬는데 마지막에 8시간이라면 한 4시간은 중국 명상물이었고 마지막 4시간은 한국 드라마나 한국 영화나 뮤직비디오 또 미국 영화 연거 난 몰랐다 죽어도 몰랐다는 아니고 자 그럼 넌 누간데 샀니? 출처를 대라 출처를 대라 하니까 잡힌 사람들이 배달받았다 배달 그럼 배달을 어떻게 받았는데 하니까 문자메시지나 통보문 문자 통보문을 보여주며 봐라 나는 원산에 있는 어느 사람인데 혹시 중국 영상 SD카드나 기억 저장장치 USB 판매하는 게 있으면 좀 줘라 했더니 원산에 있는 사람은 아 나 중국 거 있다 하고 그 사람도 이거를 받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받았느냐 아니 나는 뭐 무산에 있는 어느 사람인데 배달을 받았다 또 평양에서 판매하다 잡힌 사람은 너는 어떻게 받았느냐 아 나는 뭐 개성에 있는 사람인데 문자 통보문을 권했더니 중국 드라마 멋있는 거 나왔다며 살래야 하겠다고 했다 결국은 지금 수십만 개가 북한을 깔렸는데 그 비밀 조직과 비밀 장사꾼들을 끝내는 국가 보호성이 또 사회 안전성이 차치를 못해가지고 다급한 나머지 국가 보호성 이들이 이치들이 고위급 이 고위급 간부들이 김정은에게 보고를 했단 말입니다 김정은에게 보고를 하니까 김정은이가 얼마나 열받았겠습니까 3일 이후에 국가 보호성 간부들 사회 안전성 간부들 또 무력성 그러니까 국방성 인민군 보이사령부 간부들 싹 다 불러들여가지고 김정은이가 대금노하면서 아니 남자들은 한류를 좀 잡았다 했는데 몇 달 새 이렇게 SD카드와 USB가 전국에 다 뿌려줬단 말이야 하면서 대노했다라고 국가 보호성 소식통의 빠른 R 소식통이 전했어요 그런데 평양에 있는 R 소식통과 원산에 있는 R 소식통도 이게 귀신이 고칼로릇이란 말입니다 귀신이 고칼로릇 지금 북조선에서는 배달이 배달이 아예 사업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주문을 하면 배달을 해주지 않습니까 왜 귀신 같은 일이 터졌느냐 이거를 북한 내에서 USB SD카드 수십만 개를 북한 내에서 대량으로 하기가 참 쉽지 않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옛날에 그전에 중국 대방들 중국 대방들이 또 중국 로반들이 이 영상물을 많이 팔아먹었단 말입니다 중국 로반들이 대방들이 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비밀 조직 비밀 장사꾼들이 과연 누구하고 이걸 헷갔나 미국일까 혹은 한국의 무슨 기관이랑 한 건가 그러면서 김정은의 발탁 뒤집힌 본질이 바로 이것이다라며 이런 USB와 SD카드를 수십만 개를 북한에 유통으로 한 이 비밀 조직 및 장사꾼들의 실체는 드러나지 않고 있어서 앞으로 국가 보이성 대가리들 사회 안전성 대가리들 아마 목이 날아가게 생겼다라고 저의 WTR 소식이 전달해 왔습니다 저도 이 소식을 접하고 제가 아는 몇몇 단체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한국 삐라로 보낸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보냈는지 그 전에 에드리안 홍이라든지 닷은 링크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중국에서 당시에 북한 민주화운동을 하면서 대체적으로 보낸 종을 있는데 과연 누가 보냈을까요 어쨌든 지금 북한 김정은이가 난리가 났다라는 기분 좋은 소식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고난의 행군들보다도 더 어려운 제2의 고난의 행군 지금 인민들이 얼마나 처참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기에 김정은이가 눈을 돌린 것이 바로 러시아와의 무기거래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저의 익명의 대북 소식통이 뭐라고 강조했습니까 김정은이가 지금 현재 북한의 군수공장 노동자들에게 배급을 공급해 주고 있으며 또한 군수공장을 만가동 만 부하로 돌리고 있다라는 소식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다급한 김정은이가 어떻게 하든 무기거래로 달러를 벌어들이겠다라는 의지가 드러난 것이죠 또한 저의 익명의 대북 소식통은 이미 신형 AK 서총 10만 종이 러시아에 들어갔다 수출됐다 그것도 러시아에 현금 달러 현찰로 줘라라는 거래가 있고 난 뒤에 그런 빅딜이 있었다라며 앞으로 이런 거래는 계속될 것이다 라고 저의 익명의 대북 소식통이 전하지 않았습니까 김정은 러시아에 북한 5만 명 파병 현재 북한 용병 350여 명이 우크라이나에 파병이 돼 전투 중이라는 소식 정송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유일보가 단독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될 극동 러시아 상주 북한 벌목공 5만 7천명이라는 기사에서 상세하게 밝혔습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전투 용병을 파견할 수 있는 것은 이미 극동 러시아 지역에 5만 7천명 규모의 북한 노동 인력이 상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일연구원은 2013년 이미 3만 명이 넘는 북한 노동자들이 러시아에 파견돼 있다라고 집계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규모는 이보다 많은 5만 7천명 규모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은 모두 제대군인 출신들이라 따로 군사훈련이 필요 없고 러시아어 능력도 뛰어납니다 벌목공들은 4월 중순부터 10월 32일 사이에는 벌목을 하지 않고 약초를 캐거나 농사를 짓습니다 이들은 3인 1조로 활동하는데 규정된 월급 이외에 바깥에서 취득을 하는 달러 암지장에서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어서 비벌목기에 소득이 규정 월급보다 5배에서 10배가 많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난해 5월부터 우크라이나 전쟁 영병으로 참전한 것은 바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외아버리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내부에서 활동하는 북한 노동자들의 숫자는 귀신도 모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례로 국동러시아 연방 총독실 촉탁근무 고려인 3세 샤샤는 북한 벌목공들이 사고로 죽었다는 신고를 받고 도착하니 시신이 부패해 냄새가 심해 어쩔 수 없이 화장을 했다라며 뼈를 보여주는데 감정해보니 동물뼈였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한 제대 군인들이 극동 러시아 벌목 현장에 파견된 것은 1972년 브레즈네프 서기장 시절 김일성과의 단판으로 시작됐습니다 당시 연해주 시호테 알른산맥 인근의 빨지산 스키 지역이었습니다 이후 시베리아 호랑이 보호 차원에서 벌목이 제한되자 유대인 자치주, 아무루, 치타, 하바롭스크 등으로 벌목 지역을 옮겨 다녔습니다 북한 당국은 1980년대 초 현장 관리를 위해 하바롭스크 시내에 임업대표부를 설치했습니다 임업대표부는 지상 3층, 지하 2층의 건물이며 지하실에는 현장을 탈출하는 벌목공들을 가두는 감방도 있었습니다 임업대표부는 시내 여지에 평양식당이라는 북한식당도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평양식당의 사장은 고려인이 맡고 총격리는 북한 측이 맡았습니다 2015년경 북한은 이 3층 건물을 팔았고 임업대표부를 다른 건물로 옮겼습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5만 7천여 명의 벌목공들이 충분히 러시아의 파병,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자유일보가 강조하는 거죠 자유일보는 계속해서 북한 용병 350명, 우크라이나 전에 이미 파병, 추가 협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 용병 350명이 이미 파병돼 전선에 투입돼 있다고 대북 소식통을 인용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에 정통한 이 소식통은 지난해 5월경부터 북한 용병 350여 명이 월 1,500달러 수준의 급여를 받고 우크라이나 전에서 전투 활동에 정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북한 용병은 북한에서 직접 파견된 군인이 아니라 하바롭스크 등 극동 러시아에 파견돼 있던 북한 벌목공들이 고소득을 올리는 외아보리 차원에서 우크라이나 전 용병으로 참여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통상 극동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벌목공들은 매년 11월 1일부터 이듬해 4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시베리아 타이가 숲속에서 벌목 노동을 합니다 이들은 5월부터는 하바롭스크 등 도심 지역으로 내려와 다른 일을 하게 됩니다 이 북한 벌목공들의 집결지는 하바롭스크 시내에 있는 3층 건물 규모의 벌목사령부입니다 이 벌목사령부에서 북한 벌목공들은 일감을 받고 벌목 노동으로 생긴 상처도 치료하고 휴식도 취하게 됩니다 대북 소식통은 우크라이나 전 초기였던 지난해 4월 무렵 시베리아 숲에서 돌아온 벌목공들이 월 1,500달러를 준다는 우크라이나 전 러시아 용병 모집 공고를 보고 자발적으로 우크라이나 전 용병에 지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경제 수준에서는 이 급여가 매우 큰 금액이고 하절기에는 별다른 일감이 없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 용병은 매력적인 일감이었다는 것입니다 벌목공들은 벌목공들을 관리하는 북한 보위부로서도 더 많은 외화를 평양에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북한은 인권 개념이 없기 때문에 사상자가 생겨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 나라가 바로 북한입니다 대북 소식통은 다만 벌목공들이 먼저 우크라이나 전에 참전한 뒤 평양에 보호가 됐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평양에서 지령을 받고 참전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일보는 우크라이나 전에 참전한 북한 용병들은 언론 노출을 피하기 위해 코수염과 턱수염을 모두 길러 외모를 위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대북 소식통은 김정은 푸틴 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은 북한으로부터 전투병력 추가 파병을 요구할 것이고 그 규모는 대략 3개 요단 규모인 2만 명 선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추가 파병 또한 북한에서 직접 보내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에 이미 파견되어 있는 벌목공에서 차출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국동 러시아에는 북한 벌목공들이 5만 7천 명 규모로 파견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제대군인 출신들이라 별다른 훈련 없이 곧바로 전투 현장에 투입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과 러시아 간 추가 전투병 파병이 결정되더라도 공식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투입될 북한 노동인력 파견으로 발표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이재춘 전 러시아 주재 한국대사는 자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소모되는 와군어 영병그룹 수장인 프리고진 사망 이후 전쟁을 치를 병사가 없어 고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러시아는 제대식 무기는 물론 북한의 어떤 명목으로든지 파병을 요구할 것이라며 영병이든 재건 사업으로 위장한 노무자 지원이든 전쟁을 치를 군인들을 보충하기 위한 설득을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에 또 다른 자유일보는 러시아 군사 전문가 발로 이미 작년도에 한 번 올해 한 번 북한 김정은과 푸틴이 이미 쇼이 국방부 장관하고 협의를 한 것이 바로 북한 영병 10만 명을 파견하겠다는 것이 러시아 언론에서 나온 소식 아니겠습니까 어찌 됐든 모든 것을 종합했을 때 중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자유일보의 기사에도 나오지만 러시아 국동지역에 있는 북한 노동자들을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영병으로 투입시킨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